난 소닉 작은 파라색 슈퍼 에너지 볼인데 엄청난 능력을 탑재하고 있지 그런 내가 우리 별을 지키기 위해 이 지구에 왔다는 사실 여긴 어디야? 몇 년도야? 대통령은 누구지? 20분 전 북태평양 지역 전체가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정전이 됐습니다 누구야? 왜 남의 차구에 숨어있지? 난 군부대한테 쫓기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시골친구? 지금부터 딱 5초만 주겠다 그 녀석 어디 있어? 안돼! 해치지마! 잘했어! 여행이다! 이건 말도 안 돼 여기 당분간 숨어있자 이제 뭐하는 거야? 내가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 그만 가보실까? 그래, 어서 가자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우와, 쟤 되게 귀엽다 이 차, 보험은 들어있지? 파워! 나인 이제 죽었어 겨우 그게 다야? 난 물어봐줘서 고마워 파워볼 나가신다! 어떻게 멀쩡하냐?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왜 저런 멍청한 외계인 녀석 때문에 목숨을 걸지? 내 친구니까 좋은데? 이게 바로 소니 파워 그거 불법 차이전 아니니? 내 소니 파워는 친구들을 지키는데 쓸 거다 이거 미처 몰랐을걸? 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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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팔 더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! 렛츠고!